전북은행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따라 부채관리 서비스를 통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 인상된 대출 금리가 부담을 키워 대출 규모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낀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은행이 먼저 고객 신용 등급에 맞는 금리 조정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지원 서비스가 고객의 신용 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 대출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